1. 도격이 시작입니다. 에이 거점을 수비하십시오. 아아... 아나있다 저템. 오케이. 응피있네. 응피 들어갔다. 모여라도 이제. 들어갔어? 엉컴이 났네. 어 걸렸다. 빠진다. 어? 됐다. 다 죽었네. 큰일났어. 아아... 아아... 아나가 나를 봤네. 고거라. 걸려버랏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다시 해볼까? 음... 엽. 엽. 하아... 이번판 조금 힘들 거 같애. 아뇨. 두말할 갈게. 위치래요. 저기 거점을 점령한다. 저기 집중해. 한조 위도우 어 뭐야 아 아까부터 둠피한테 뒤통수 맞네 꽉치게 와 피가 저렇게 말하는데 저거 헤드 맞았다고 짜인거야 개쩌네 매우 아프군 피가 한 90 남았었는데 트럭파트 헤드 한데마다 더 올라갔다 음 싫어하네 오우 노 오우 노 맥크리 오른쪽 나 궁극 포거 짠다 여기 맥크리 거의 궁차간다 나 구시 99 공구비가 준비됐다 준비 됐다 나이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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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저 둠피 나이스 갈아버렸어 공중미사기 품질을 포장합니다 리퍼미스 흐흠 흐흠 언제쯤간고 멘트인가 걔들 또 나가서 싸우네 저러면 죽는 건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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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듬피 왔다 어 야 야 궁차 루카한테 죽 줘야 돼 나 나 왔다 풍조심해 풍조심해 나이스 나 풍호 응 리퍼 적팀 리퍼 여깄다 리퍼가 아니라 호그 잔다 우리 쪽에 있어 우리 팀 쪽에 싸우고 있어 모이라 짤 여기 팀지 이놈 따뜻해 어딜 기기를 깔라고 나 풍호 죽음을 맞이하라 다 마이 앙 앙 앙 앙 앙 앙 앙 감사합니다.